안녕하세요. 컴해몽TV입니다. 오늘은 뱀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뱀꿈은 사례가 너무 많아 몇 번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뱀꿈은 태몽 관련 암시의 꿈도 많으며 뱀을 잡거나 죽이면 보통 길몽으로 형제나 돈이 들어오고 뱀을 잡다가 놓치거나 뱀이 도망가면 안 좋은 흉몽이 많습니다. 뱀꿈은 그 암시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해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뱀 관련하여 꿈해몽 사례가 많아 뱀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.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뱀이 몸의 옷 속에서 기어다니는 꿈 손재수가 있거나 실직하기 쉽고 사업에 실패가 있게 된다. 뱀이 몸체를 감은 채 혓바닥을 날릉거리는 꿈 흉계를 가진 자에게 피해를 당할 징조 뱀이 문 안으로 들어오거나 부녀자를 무는 꿈 총명한 자식을 두거나 이권 내지 재물이 생기게 된다. 뱀이 물 속에 있는 꿈 고생한 보람이 있어 입신할 찬스가 온다. 즉 용이 되어 하늘을 날게 될 기회가 온 것이다. 뱀이 물고 몸을 감는 꿈 풍부한 재혼이 열리고 사업의 발전 안정과 일신의 영화로움 등 북의 용성을 누리게 되며 독신자는 배우자를 상봉하게 된다. 뱀이 물러고 덤벼드는 것을 밟아 죽인 꿈 퇴하를 유선하게 되며 집안에 질병과 우한이 생길 징조 뱀이 물 속이나 수풀 속에 있는 꿈 좋은 기회가 생겨 안정을 얻고 재물이 풍부해지는 발전을 누리게 된다. 뱀빛이 붉거나 검으면 기방과 구설이 생기고 키거나 누르면 관공서에 연관된 말썽이나 손실이 생기게 된다. 뱀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으로 변한 꿈 자신의 일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징조 뱀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뱀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재물을 얻거나 구원, 노는 청원을 하게 된다. 간혹 신상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꿈일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. 뱀이 변의 돼지가 되는 꿈 가난뱅이 보따리 장사가 시운이 맞아떨어져 떼돈을 벌게 된다. 횡재소가 있다. 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꿈 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시비를 걸지도 모르니 참는 것이 좋다. 백사가 자신을 죽이면 경쟁에서 상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. 뱀이 산으로 기어올라가는 꿈 시끄러운 말썽 내지 손실 장애 등이 빚어져 곤란과 굳은 일을 치르게 된다. 뱀이 새끼나 알을 낳는 꿈 사업가는 큰 대업을 성취하고 날로 번짱하게 된다. 재물과 돈이 생긴다. 뱀이 오리를 감고 있는 꿈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된다. 뱀이 온 몸을 감고 노려보는 꿈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관계구설을 겪거나 피해를 입게 될 암시가 있는 꿈 뱀이 온 몸을 감고 텅 빗에서 노려본 꿈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구속받거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신경을 쓴다. 뱀이 온 몸을 감고 혓바닥을 날른거리는 꿈 사악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배신하게 된다. 뱀이 옷 속에서 몸을 기어다니는 꿈 손재수가 있거나 싫지 사업에 실패되니 따름 뱀이 용으로 변하는 꿈 귀인이나 유력자의 도움과 협력을 얻어 가업이 운성하고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면 얼리 이름을 떨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. 뱀이 용으로 변하여 승천하는 꿈 관직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영전되면 협력자의 도움이 있어 사업이 번창하고 부와 명예가 가득하게 된다.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시일에 커다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. 뱀은 여아를, 구렁이는 남아를 의미한다. 뱀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찢는 꿈 교육 분야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계몽선도할 훌륭한 인물을 출산한다. 뱀이 우글거리는 꿈 가정의 화목과 안정이 깨어지고 비밀, 부정, 탈선 등에 연관된 말썽과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. 뱀이 자기 몸을 칭칭 갚는 꿈 뱀이 자기 몸을 칭칭 갚는 꿈은 이성과의 육체관계, 잉태 등을 상징한다. 뱀이 자기 품으로 들어오는 꿈 매우 재수가 좋은 꿈 이득과 이권을 얻어 일에 번창을 한다는 꿈 뱀이 자기를 쫓아와 도망가는 꿈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하게 된다. 뱀이 자기 발을 물기에 밟아 죽이는 꿈 유산이 되거나 태어에게 좋지 않을 질병이 있을 진조 뱀이 자기 집에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혼사가 있거나 아기가 태어나 집안 식구가 늘어나는 일이 생기며 뱀이 문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청탁자나 청원자가 생긴다. 뱀이 자신을 뒤쫓아 오다가 사람으로 변하는 꿈 벅찬 일을 피하려 하나 나름대로의 애착으로 중단할 수 없음 뱀이 자신을 물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꿈 예상하지 못하던 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줄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과 관련이 있는 어느 기관에 의해 정신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. 뱀이 자신을 통째로 삼키는 꿈 사기의 위험을 조심해야 함 뱀이 자신의 몸을 감고 턱 밑에서 노려보고 있으는 꿈 배우자에게 자유를 구속받게 되거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거나 하는 등의 가정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. 뱀이 자신의 몸을 감은 채 혀를 일릉거리는 꿈 흉계를 가진 자에게 피해를 당함 뱀이 자신의 몸을 칭칭 감는 꿈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거나 천하총각은 결혼 날짜를 잡게 된 뱀이 자신의 몸을 휘감하는데도 두렵지 않은 꿈 큰 돈이 들어오고 재산이 늘어나게 된 뱀이 자신의 온 몸을 칭칭 감고 턱 밑에서 노려보는 꿈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구속을 받거나 사소한 말더툼으로 신경을 쓰게 된 뱀이 소상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사라지는 꿈 결혼한 사람은 이별 수가 보인다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운사가 있거나 아기가 태어나 집안 식구가 늘어나는 일이 생기며 뱀이 문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청탁자나 청원자가 생긴다 뱀이 집을 나가거나 큰 구렁이가 사라지는 꿈 약속된 일이 어긋나거나 배신당할 징조의 꿈 뱀이 치마로 들어와 허리춤 속에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없어진 꿈 뱀이 치마로 들어와 허리춤 속에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없어진 꿈은 유산하거나 단명 뱀이 칼을 삼키거나 큰 뱀을 칼로 베어 죽이는 꿈 뱀이 칼을 삼키거나 큰 뱀을 칼로 베어 죽이면 지위가 높아지거나 재물을 얻는 등 만사가 대결한 길조이며 재수가 대통한다 뱀이 칼을 삼키는 꿈 어떤 관청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방도 또는 작품 따위를 채택하고 권리와 명예가 주어진다 뱀이 칼을 찬 사람의 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꿈 경영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됨 뱀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 이득과 이권을 얻어 번창하는 등 재수가 좋음 태몽이다 재주가 비상한 딸을 낳는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꿈 쓸데없이 수다를 떨다가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12. 싸움 말장난이 생긴다 뱀이 혀랑이를 잡아 먹는 꿈 이질적인 단체의 싸움에서 뱀으로 상징되는 편이 승리한다 뱀이나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친친 감는 꿈 뱀이나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친친 감는 꿈을 꾸게 되면 구렁이가 자신을 감고 있으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뱀이 자신의 몸을 친친 감으면 결혼을 하거나 임신한다 12. 뱀 잡는 꿈 뱀은 좋은 의미로는 생명력과 치유력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유혹과 파멸이지요 이 두 가지를 해몽에서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뱀을 잡는 꿈은 전향적인 재물운 꿈입니다 황금색, 갈색 뱀을 잡는 경우 큰 재운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는 것은 재물이나 간다는 의미이거든요 13. 뱀탕을 먹는 꿈 마초하다가 질병을 얻게 되고 당분간 고통을 받거나 수술 수가 있다 14. 뱀하고 키스를 하는 꿈 지독한 질병에 걸려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된다 15. 뱀한테 물리는 꿈 뱀한테 물리는 꿈은 연예운이 좋아질 꿈입니다 애인이 없다면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미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뱀에게 물려 죽었다면 흉몽으로 간주됩니다 15. 뱀한테 쫓기는 꿈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하게 된다 16. 뱀에게 물리는 꿈 뱀에게 물리는 것은 연예운이 높아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꿈이지요 애인이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태몽입니다 뱀에게 물리는 꿈은 지혜로운 여자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합니다 붉은 뱀이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꿈 붉은 뱀이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강인하고 정열적인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비단뱀 꽃뱀 등 무늬가 아름다운 뱀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꿈 욕심 많은 딸을 낳을 징조로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패션 디자이너 쪽으로 진출하면 크게 성공할 아이를 암시 빨간 뱀이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몸에 질병이 생겨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낙태, 자궁질환, 미장병 등의 질병이 생긴다 뿌리 달린 뱀을 손으로 잡는 꿈 각종 시험과 고시에 합격하여 익신 출세하게 된다 입하, 승진, 당선, 승리 등의 길조이다 사람만큼 큰 도마뱀을 보는 꿈 크게 출세하거나 사업 등이 이루어지며 큰 인물과 친하게 된다 산길 옆에 우글거리는 도마뱀을 보는 꿈 직장의 수장이 되거나 많은 작품을 지상에 발표하게 된다 산속을 걸어가다가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취직을 하게 되고 태몽일 경우 소유자는 크게 출세하에 아이를 낳게 된다 상대방의 혀 끝이 뱀처럼 두 갈래로 갈라지는 꿈 궁 속에서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뜻한다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는 거짓말의 달인이거나 자기 회사의 경영을 확고히 하는 사람임을 뜻한다 새빨간 뱀이 치마 폭으로 들어오는 꿈 건강하고 정열적인 자손을 낳을 태몽 세월의 뱀이 물어간 꿈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소고양이 양돼지 용허랑이 사자 사슴뱀 잉어 등의 꿈 길몽이다 수많은 뱀을 본 꿈 자라서 학자나 교사 등 학문과 관련돼 자손을 낳을 태몽 수많은 뱀이 길바닥에 우글거리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 자손이다 수많은 뱀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꿈 여러 계층의 사람과 접할 일이 생기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별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된 실뱀 꼬리를 잡고 졸졸 따라가는 꿈 천박한 사람에게 코가 끼어 좌지우지로 놀림을 당하게 된다 아주 큰 뱀의 꼬리가 잘려지는 꿈 어떤 회사의 직원이 감축됨을 나타낸다 앞에 있던 뱀이 방 안에 들어가서는 사람으로 변하는 꿈 앞에 있던 뱀이 방 안에 들어가서는 사람으로 변하는 꿈은 자신의 일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다 엄지 발가락을 뱀장어에게 물려 피가 나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재물과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 제수 두통하다 여러 마리의 뱀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꿈 여성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남성을 만나게 되고 남성은 자신의 신분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는 괴한이나 불청객에게 공가력박과 위협을 받게 된다 시달림, 고속 등의 불운이 발생한다 영모 속의 뱀이 오글거리는 꿈 골동품, 금은보와 같은 귀중한 물건을 잊어버리게 된 영모 속의 무수한 뱀을 보는 꿈 박물관이나 고분 속의 골동품 또는 금은보아를 볼 수 있게 된다 예쁜 꽃뱀하고 동침을 하는 꿈 꽃뱀 좋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려 지옹 문턱까지 출입한다 온몸을 감은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는 꿈 악한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 용이 뱀, 허랑이 여자 등으로 변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꿈 명예를 잃거나 큰 사업을 성취하려는데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일이 성취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수험생 등에 부합되는 꿈이라 하겠다 오글거리는 뱀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은 꿈 정신적 지도자로서 사람을 계몽하고 섬도할 훌륭한 인물을 출산하게 될 진초 옹우가에서 뱀과 지네가 함께 어울려 노는 꿈 태몽으로 장래에 태어날 아이가 사회사업가나 정치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될 진초 옹울에서 용이나 뱀이 낳는 꿈 길몽, 훌륭한 아들을 낳을 꿈 울타리 밑으로 뱀, 허랑이 등 동물이 들어온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학업을 닦아 성공할 것이다 웅덩이에 뱀이 우글대는 꿈 웅덩이에 뱀이 우글대는 꿈을 꾸게 되면 의외로 많은 재물이 들어오거나 자손들이 크게 성공하여 영화를 누린다 음침한 곳에 도마뱀이 우글거리는 꿈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과시한다 입속에서 뱀이 나온 꿈 망신의 우려가 있으니 말 조심을 해야 함 입으로 실밤을 도에 내는 꿈 하루 온종일 불쾌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 초조하다 잉어용 뱀 등이 안개를 휘감고 나타나는 꿈 잉어용 뱀 등이 안개를 휘감고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큰 인물이나 위대한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고 만인에게 감동을 줄 일이 생긴다 자기 발을 문 뱀을 그 자리에서 밟아 죽인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기의 입속에서 뱀이 나오는 꿈 입조심하라는 예시 망신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서 말을 하라는 뜻 자신의 몸을 감고 있는 뱀을 죽이는 꿈 벅차고 어려운 일이 생겨 낭패를 당하거나 과거에 자신에게 방해되었던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도 된다 자신의 발을 문 뱀을 곧바로 밟아 죽이는 꿈 자신의 발을 문 뱀을 곧바로 밟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손에게 나쁜 영향을 줄 꿈이다 작은 실뱀이 우글거리는 꿈 생각지 않던 돈이 생기며 장차 교수나 군인으로 많은 사람을 수화해 둘 인재를 얻게 됨 장미꽃이 핀가지 위에 뱀이 나타나 혀를 날른거리는 꿈 무사람에게 유혹을 받고 깨끗한 지조를 팔게 된다 사기로 부름과 앨군이 낀다 전신을 감고 있는 뱀을 죽이는 꿈 어려웠던 일 잘 풀리게 된 중뱀을 막대기로 때려 여러 토막을 낸 꿈 여하로 장차 여러 번 재가하며 남편이 죽거나 병들어 이별하게 된다 집안으로 뱀이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을 막거나 식구가 느는 등 깊은 소식이 있고 재물이 모이고 경사가 생김 쫓아오던 뱀이 사람으로 탈바꿈한 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주게 된다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뱀을 짓밟아 죽이는 꿈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뱀을 짓밟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암시한다 여행 외출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임신부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유산하게 될지 모르니 주의한다 치마를 감싸는 뱀을 때려잡는 꿈 치마를 감싸는 뱀을 때려잡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근심하게 된다 침대 위로 뱀이 기어오르는 꿈 정부가 나타나고 뱀이 자신의 몸을 감으면 간통 임신하고 권리나 지혜가 주어진다 크지도 않은 검은 뱀이 겨드랑이를 몰린 꿈 아들을 낳음 뱀 꿈의 몽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